굉장히 영화와 같은 필름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촬영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세 분의 첫 만남은 촬영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캠핑 메시지가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하나 주제로 저도 광고를 많이는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해외 스태프분들과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드라마 외에는 근데 그런 메시지 때문인지 몰라도 이틀간 촬영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또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몫으로 할 수 있는 연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눈가가 촉촉해지신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들 눈 괴롭으신 것 같은데요 더 영상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김윤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스텔라 아르두아 평소에 좋아하고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맥주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두 분 선배님이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김두영 선배님 연기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고 송은이 선배님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은이 선배님하고 수다도 떨고 두 분이 노래하시는 걸 제가 또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실 테지만 노래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네, 세 분의 케미가 또 얼마나 빛날지도 기대가 되는 소감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요 사실은 김윤아 씨 앞에서 노래를 했었어야 되고 김수영 씨 앞에서 연기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도전자 숙제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비컴 온 아이콘,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이 캠페인의 메시지하고도 저의 행보하고도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소망을 들으니까 필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잠시 필름 상영을 기대하면서 포토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은 잠시 자리로 오시면서 필름 상영을 위한 준비를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